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인 OI, 즉 오가노이드 인텔리전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술은 인간의 뇌와 유사한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해 미래의 컴퓨팅과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OI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오가노이드란 인간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3D로 배양된 미니 장기를 말합니다. 이 작은 구조체들은 실제 인간 장기의 특정 부분을 모사하며 연구와 치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뇌 오가노이드는 뇌의 특정 부분을 모사하며 뉴런이라는 뇌 세포들이 연결되어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망을 형성합니다. 이를 통해 오가노이드는 정보처리와 학습이 가능한 생물학적 시스템을 구현하게 됩니다. OI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높은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인간의 뇌는 매우 적은 에너지로도 복잡한 정보처리와 학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의 슈퍼컴퓨터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인간 뇌의 일부 기능만을 겨우 모방할 수 있습니다. OI는 이러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OI는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AI보다 더 발전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뇌 오가노이드는 실제 신경세포를 이용해 정보를 처리하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스스로 적응해 나가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OI와 AI는 어떻게 다를까요? 전통적인 AI는 알고리즘과 데이터 기반으로 작동하는 반면 OI는 실제 살아있는 뇌 세포를 사용해 학습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AI는 빠른 계산 속도와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능력에서는 인간의 뇌에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OI는 뇌의 신경망을 모방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OI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OI를 통해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같은 질병의 원인을 더 잘 이해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뇌 오가노이드를 이용해 약물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컴퓨팅 분야에서는 실리콘 기반 컴퓨터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생물학적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으며 로봇 공학이나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 같은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 오가노이드를 로봇의 두뇌로 활용해 자율적인 학습과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거나 인간의 뇌와 기계 간의 상호작용을 더욱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OI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기술적 발전이 필요합니다. 더 복잡하고 정교한 뇌 오가노이드를 대량 생산하고 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뇌 오가노이드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과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가노이드 인텔리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